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의 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체크하게입니다. 어제 엑스박스가 런칭을 했고, 내일 플스5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플스5와 엑스박스 뉴스가 많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조이치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이치우는 플스4를 사려고 기다리는 줄의 제일 첫번째 사람이었고, 플스4 프로 때도 역시 뉴욕에서 열린 런칭 행사에서 가장 첫번째로 구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년 뒤, 그러니까 어제죠. 치유는 소니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 감사패 같죠? 그 뒤에 플스5가 들어있겠죠? 아니면 다른 박스든지. 그리고 플스5와 런칭 라인업 전부를 디지털 코드로 받았다고 합니다. 런칭 라인업 게임 전부를... 너무 부럽네요. 다음... 어제 엑스박스 시리즈 X, S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주문은 못했지만 어렵게 시리즈 S를 하나 구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1초 매진이었어요. 1초도 안됐던 것 같아. 그리고 물론 시리즈 X는 못 구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이 S라도 어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주문을 하진 않았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선주문을 받은 오더, 엑스박스 시리즈 X 중 일부가 연말까지도 배송이 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소매업체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선주문이 최대 몇 주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선주문을 한 사람들은 런칭날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염없이 택배 아저씨만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흠... 내 엑시엑. 런칭날 아침 8시에 지연된다고 연락받았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밤 10시에 온다라고? 메일 받았는데, 오늘 안 온대. 각 주문마다 늦어지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마존에서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콘솔을 배송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몇 주 안에? 정말 눈빠지게 택배 아저씨만 기다리게 생겼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선주문한 물건들 잘 받고 계신가요? 정말로 물건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 플스5 구입에 다시 도전합니다. 어쩌다가 게임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파이팅! 엑스박스 시리즈 X를 가진 사람이 콘솔의 팬 통풍구를 이용해 탁구공을 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호! 이 발견이 대단한 것이 엑시액은 윗면이 둥글게 파여 있어서 탁구공이 그 위에 잘 머물 수 있고 공이 떠오름을 통해 내가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크... 이게 왜 필요한데? 다만 이 사진은 원래 주황색 탁구공이었는데 사람들이 탁구공 색을 엑스박스 녹색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재미네요. 다음... 차세대 콘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출시 게임 라인업을 비교하면 플스5가 좀 강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부터 콘솔에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할로우 인피니트와 미디엄도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의 수장 필 스펜서는 샤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차세대 콘솔 공급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출시 라인업이 실제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21년 말 연휴쯤 되면 공급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는 게임 라인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엑스박스는 올해보다 내년에 게임의 라인업이 더 중요할 거라고 하는데요. 멀리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들인 베데스타의 새로운 IP인 스타필드가 내년에 맞추어서 출시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들립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물건 수량은 부족해지고 콘솔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져서 이렇게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각 콘솔 게임 라인업 잠깐 보고 가시죠. 내일 출시될 플스5에 나오는 게임들은 대부분 플스4에서도 돌아갑니다. 현 세대에서 차세대로의 전환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는데 소니의 부사장이 일본 사이트 avwatch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플스4에서 플스5로 바뀌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플스4의 게임을 플스5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나온 플스5의 게임을 플스4에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으며 일정 기간 동안에는 플스4와 플스5의 크로스젠을 하도록 개발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플스5를 구매하지 않고 플스4를 계속 플레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적어도 3년은 크로스젠으로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플스5와 같이 출시될 데몬즈 소울은 플스5 전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몇 년이나 어떻게 크로스젠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런칭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몇 분 동안 게임을 한 후 콘솔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다시 켜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세싱 크리드 바랄라를 플레이하는 동안 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시물들은 이렇습니다. 바랄라를 플레이했지만 콘솔이 죽었다. 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1시간 후에 죽었다. 폴라웃 30분을 플레이했는데 콘솔이 죽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로 기어5를 플레이했는데 콘솔이 계속 꺼진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어젯밤에 잘 작동되었는데 아침이 되니 일어나질 않는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게임이 대기모드에서 다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운로드를 걸어놓고 떠났다가 돌아오면 다운로드가 중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사실 이 영상은 진짜 열이 나서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전자담배 연기를 흡기 쪽에 주입해 만들어낸 주작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진짜 문제로 돌아와서 소음 문제 또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 소리를 아기 딸랑이처럼 딸랑까달랑거린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문제의 어떤 사람은 전원 공급장치의 연결선이 팬에 다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원인을 찾아내서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깨짐, CD 안들어감 등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엑스박스에 이 문제를 보고했더니 새로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엑스박스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결함있는 액시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는 소니가 오랜 플스 팬에게 플스5를 공짜로 준 이야기 영국에서 선주문받았던 엑스박스 시리즈X의 배송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위에 타쿠공을 올려놓으면 타쿠공이 등등 뜬다는 이야기 그리고 엑스박스는 2021년에 게임 라인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소니에서는 플스4에서 플스5로 옮겨가는데 한 3년은 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엑스박스 출신날 발견된 결함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비디오가 즐거워하셨다면 좋아요 한 대 팍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첵학이었습니다. 내일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키치키치키 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xbox y'all trying to kill me